케이블 크로스 이쪽을 보시고 양 손잡이를 먼저 잡아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여기서 좀 배우는 시간을 서는 위치는 이 블럭과 블럭의 중앙 위치 그다음에 이제 손에 힘을 완전히 이렇게 빼고 그냥 빼고 약간 몸을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조금만 더 스톱 무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잡히죠 더욱 기울이면 되죠? 이 정도 기울이시면 돼요 그냥 똑바로 승거하고 그냥 이 정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무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배를 이렇게 낮추면서 코으로 중심을 잡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끌어 모아 보세요 확 가운데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붙이고 팔꿈치를 다 폈으니까 팔꿈치 구부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봐요 오케이 이렇게 힘 주고 있어요 힘 안 들어요? 들어갑니다 좀 더 앞으로 코으로 잡고 그렇지 힘 들어오죠? 네 그럴 때 천천히 핏을 그대로 더 더 더 스톱 땡기죠? 이 위치까지 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치로 모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바로 하나, 둘, 딴 바로, 둘, 딴 하나, 둘, 딴 하나, 둘, 딴 하나, 둘, 그렇죠 둘, 오케이 진짜 좋아요 처음 치고 되게 잘하는 거예요 가슴에 느낌 와요? 네 옵니다 정말? 네 다섯 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두 개만 더 팔꿈치 약간 구부려야 돼 포즈 잡는 거 있잖아요 탈의장에서 포즈 잡고 그랬다며 사연에 보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 정도 됐어요 그냥 놓으시고 느낌 어느 정도 오죠? 네 자 그럼 안규 씨도 중량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 자 블럭과 블럭의 가운데 틀렸죠? 블럭과 블럭의 가운데 그 다음에 처음에 그냥 힘 빼고 중심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건 구부려 버린 거죠 이게 힘이 빠져야 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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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스탑 이 정도 기울기면 돼요 그 다음에 배로 배를 깔면서 코어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모으세요 스탑 지금 딱 좋아요 엔 모으고 둘 셋 모으고 둘 셋 이 리듬 딱 좋습니다 그대로 가세요 넷 여섯 여섯 일곱 무거워요? 여덟 다리 움직이지 말고 아홉 둘 셋 열 둘 셋 열하나 둘 셋 일곱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여섯 둘 셋 여섯 둘 스무개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어홉 마지막 엔 오케이 약간의 느낌은 오죠 네 약간의 느낌 지금까지 해왔던 등 어깨에 집중했었던 현류라든지 펌핑을 가슴 쪽으로 빨리 유도시키기 위해서 케이블 크로스라고 하는 분리 운동 방법을 이용해서 약간 선긴장 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 다음 진행하고 싶은 건 이제 와이드 체스 프레스 하고 케이블 크로스를 묶어서 약간 밑에 잡고 그대로 쭉 밀어봐요 오케이 천천히 팡 천천히 둘 그렇죠 넷 어깨가 들썩둬서 움직이면 안 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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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내리는 걸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두 개만 더 여섯 여섯 스무개 채워 일곱 엔 여덟 두 개 아홉 하나 더 열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천천히 놓고 그 다음에 일어졌어요 가슴의 느낌은 왔어요? 예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케이블 크로스 준비 그렇죠 레디 고 하나 둘 바로 둘 셋 셋 조금 더 끝까지 모아줘야 돼 넷 그 다음에 손이 요렇게 돼야 돼요 다섯 그렇죠 그거 여섯 가슴이 오죠 네 일곱 조금 더 벌려 하나 그렇죠 둘 셋 아홉 둘 셋 탕 둘 셋 항상 리듬을 만들어야 돼 하나 둘 그렇죠 탕 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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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홉 열 열 스물 20개 한 거야? 네 가볍죠 그럼 가벼운 거야 자 민규씨 끝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지금 리듬 좋고요 그대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다섯 개 열 하나 앤 둘 열 둘 열 둘 앤 고 셋 둘 자신 있게 미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쭉 그렇죠 거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케이블 크로스 셋 여리 고 하나 둘 딴 팡 그렇죠 셋 넷 여섯 가슴이 약간 숙이고 몸 숙여 여섯 몸 전체가 앞으로 그렇죠 그대로 유지 여덟 엔 어 엔 열 열 그대로 하나 앤 둘 열다섯 가지 셋 두 개 더 넷 마지막 다섯 그렇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느낌은? 좋습니다 한 번 해볼 거예요 지금 세트 괜찮았거든요 이번 세트 언더 준비 레디 앤 고 하나 둘 셋 둘 셋 승모근 올라오면 안 돼 넷 그렇죠 다섯 더 앞으로 쭉 밀어줘야 돼 가슴이 더 스퀴증 되게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열 세게 밀어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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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더 밀어봐 넷 더 밀고 천천히 가요 천천히 넷 다섯 요거 하나 더 열 여섯 그렇지 됐어요 벤치프레스보다 훨씬 느낌이 좋은 거 같아요 네 플랫 벤치보다 네네 레디 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지금 자세가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다섯 둘 셋 여섯 그러면서 리듬을 만들어 주면 돼 일곱 그렇지 여덟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러면 이제 하나 본인의 리듬만 만들어 주면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여섯 열 오케이 됐어요 내가 무게를 잘못해줬어 세 장을 깼어야 되는데 개수 많이 해가지고 오는 펌핑하고 무게가 올라가고 개수는 좀 떨어지지만 강렬하게 들어오는 그 펌핑의 느낌하고 또 다르거든 네 지금은 개수가 많아서 오는 펌핑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은 자기가 해봐서 숫자가 20개가 간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죠 그때는 좀 올리셔야 돼요 준비 강력하게 조금 아래를 잡아 보세요 그렇죠 거기 딱 꺾이는 부분 있죠 거기다 딱 손바닥을 딱 대고 쫙 앞으로 밀면 그렇죠 힘이 더 들어가자 천천히 뒤로 빼면서 하나 둘 셋 둘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정시 그 다음에 빼겠습니다 앞에 거울 보고 집중 하나 집중 둘 세 개 셋 못할 것 같은데 해요 지금 셋 마지막 그렇죠 어깨에 물이 안 오죠 예 못할 것 같은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안 시켰으면 그냥 한 아까 열 개 쯤 됐을 때 멈췄을 거란 말이야 아까 숫량에서 확실히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PT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PT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시작 시작 네 둘 약간 뒤로 약간 뒤로 이동 둘 오케이 넷 그렇죠 넷 다섯 지금 딱 그 리듬 유지하고 둘 엣 둘 셋 여섯 둘 셋 여섯 둘 PT 안 받으면 여기서 끝냈을 거란 말이야 여기서 다섯 개 그렇지 둘 셋 둘 리듬 유지하면서 잠시 정지 레스트 앰퍼 써도 돼요 그래서 PT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알려주니까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그렇지 그랬을 때 지금 세 개를 그냥 포기한 거 하고 지금 세 개를 더 했을 때 여기에 전달되는 느낌은 확실히 더웁니다 확실히 다르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비용을 지불하고 선생님들한테 운동 지도를 받는다 그 의미 자체는 그냥 좋은 운동을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그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라고 하는 순간을 그냥 자기 스스로 매번 포기를 하게 되면 근성장은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겠죠 근데 이제 그 PT 선생님들이 이렇게 포기하려는 어떤 그런 순간에 어느 정도의 능력치를 보고 판단 내려서 조금 더 반복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무게 증량을 요구한다든지 뭐 세트법을 활용해서 레스트 앰퍼스 같은 이런 방법적인 트레이닝 스킬인 거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스킬을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운동으로 안내를 해 주니까 그 안내를 잘 따라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동 그리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운동 이제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게 필요로 한 거고 또 현장에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도를 하시고 따라 주시는 회원님들은 그 세트에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클라인과 택대플라이? 택대플라이도 한번 해 볼까요? 그냥 안고 왼쪽을 먼저 띄우고 왼쪽을 먼저 드세요 한 쪽씩 드세요 인클라인 덤벨 프레서와 같은 그 다음에 이쪽도 쭉 들고 다리를 여기다 올려요 편하죠? 네 그 다음에 가슴 들고 시작 하나 둘 더 내려줘야지 하나 둘 탕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굿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들면 다리로 밀어 아홉 열 두 개 하나 마지막 그렇지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거는 부들부들 바들바들 그래서 가슴이 지치는 게 아니라 몸이 지쳐요 그러니까 개수를 아 나는 한 열한 개 정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택대플라이 안 할게 케이블크로스 할래 케이블크로스라도 제대로 배워 가야 될 거 같아 준비 민규씨가 이쪽으로 시작 하나 둘 셋 아까보다 중요하게 올라갔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더 강하게 땡겨 열 그렇지 하나 두 개 더 둘 마지막 됐어요 거기까지 오죠 네 가슴에 오죠 네 한쪽씩 뛰세요 한쪽씩 양쪽 뛰지 말고 띄우고 띄우고 다리 위에다 올리시고 준비 다리로 상지를 약간 밀면서 허리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셋 둘 셋 내리는 거 통제 하에 여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요 리듬 여덟 엔 아홉 열 열 열다섯 개 가야 돼요 여덟 여덟 엔 엔 엔 엔 엔 거기까지 됐어요 그만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 크로스 준비 하나 둘 셋 둘 셋 셋 넷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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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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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더 여섯 엔 오케이 됐어요 네 아까 그 어깨 훈련이나 등 훈련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슴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 운동 할 때도 개인 운동 하실 때도 가슴 부위가 잘 돼야 안 돼요 자극은 잘 옵니다 자극은 잘 옵니다 지금 이제 그 발이 다는 어떤 그 수행력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아 만교시가 조금 더 나은 수행력을 보였었거든 근데 가슴에서는 지금 거의 흡사해 흡사해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가슴 부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연습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해 놓으면 하나 둘 셋 저걸 덤벨 갖고 하면 네 엄청 통제하기도 힘들고 중심 잡기도 힘들고 여섯 다칠 위험도 높고 일곱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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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됐어요 조금 더 시키고 싶은데 일이다 일이다 여기서 푸시압 좀 하고 가 거기서 이 개수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빨리 엎드리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아니 그게 팍팍 내리면 안 되고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서 올라오고 바로 앤 또 다섯 여섯 됐어 그만 네 케이블 레디 고 하나 둘 셋 둘 이거 처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처음 하는 게 아닌 거 같아 네 이걸 이렇게 다섯 더 깊이 모아 여섯 그렇죠 일곱 푸시압에 힘 빠졌네 여덟 됐어요 두 장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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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빨리 무게를 줄여 빨리 무게를 줄이고 본인이 하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다시 준비 레디 고 하나 둘 셋 둘 그렇지 셋 지금의 이 폼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세 장 가지고 할 때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렇죠 세 개 하나 둘 셋 두 개만 더 짠 마지막 그렇죠 오케이 가슴의 느낌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네 그 다음에 준비 그렇게 한 쪽씩 레디 고 하나 앤 둘 앤 셋 앤 넷 앤 다섯 여섯 일곱 거울 보지 마시고요 그냥 천정을 보세요 그 다음에 확 눈을 감어 보세요 그대로 밀고 열 고 하나 앤 둘 앤 셋 그렇지 그렇지 됐어요 거울을 거울을 보셔도 되고 한번 눈 감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는 해볼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해서 무게 올리시고요 준비 레디 고 하나 앤 둘 앤 셋 넷 여섯 앤 여섯 앤 앤 여섯 앤 앤 여덟 아홉 열 자 세 개 고 하나 둘 두 개만 더 넷 열네 개 갈게요 엎 그렇죠 이번엔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아우 이번엔 확실히 완전히 아 이게 또 제가 그 얘기한 게 자극적인 말이었나 봐 어 자꾸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기 여기서 이제 막 필받으신 것 같아 그래갖고 아 뭔가 아니야 난 달라 뭐 이거 좀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가슴의 느낌은 그러니까 플랫 벤치나 어떤 프리웨이트를 이용한 뭐 덤벨 프레스 다 해 보셨을 어느 정도 조금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전달되는 느낌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 바벨 벤치 프레스는 거의 안 하는 주제고요 요새 저희 센터에도 이런 플랫으로는 아니지만 케이블 머신이 한데 약간 좀 유사한 기능이 되는 그 플랫 벤치 머신이 있어 가지고 주로 그거나 알려주신 케이블 크루스나 팩트 플라이 요걸로 연습도 조합해 가지고 그렇게 세트를 하고 있고 잉클랜 같은 경우는 별 때 머신 없어서 그냥 바벨 잉클랜 프레스 하거나 험벨로 하거나 또 똑같이 프레스 다음에 플랜 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느낌은 좀 오늘 통제할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또 일단 제가 다니는 곳은 이런 머신이 많이 없고 바벨이나 덤벨로만 이용해서 바벨이나 덤벨하면 아무래도 통제를 해야 돼서 자극을 쉽게 주기가 힘든데 이런 머신 같은 걸 이용하니까 훨씬 자극도 더 쉽게 오고 운동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슴이 최소한 한 몇 주 안에 좀 커질 것 같다 뭐 그런 기대감도 들어요 네 다음에 또 다시 왔을 때 더 커져 갖고 와야 돼 자 여기 김지훈 님께서 김지훈 선생님 2분할 가슴 등 하체 어깨 하는데 운동 시간은 어느 정도 안에 끝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일반적 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또 꼭 얼마 좋다 이건 없어요 근데 이제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한다 그럼 가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리코겐을 이용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체는 희한하게도 같은 근육인데 한번 근육 속에 저장된 그리코겐은 절대로 다른 근육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코겐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가슴 운동 했잖아요 가슴이 지치죠? 운동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의 그리코겐은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가슴도 근육이고 등도 근육이잖아요 그럼 등에 있는 그리코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가슴 운동 계속 할 수 있잖아 또 2두에 있는 거 3두에 있는 거 대퇴부에 있는 거 몸에 있는 근육 속에 있는 걸 다 그 에너지를 갖고 와서 가슴 운동에 다 쓸 수 있다면 가슴 운동은 하루 왠종일 할 수 있지 그렇게 가슴 운동 하루 종일 하고서 가슴은 이제 초토화가 돼서 그 조직은 영원히 재생 불가능한 불구가 될 수 있죠 이해 가시겠죠?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저장된 그리코겐은 같은 근육일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코겐을 절대로 다른 근육에게 주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코겐 레벨이 떨어졌을 때쯤 그 운동 해당 부위 근육 운동을 중지하는 게 좋겠지 근데 이제 이 기준을 보통 홀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라이성 홀몬이 분비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신지 모르겠어요 한 근육 부위에 20분 안에 끝내라 아 예 들어 봤습니다 들어본 시작 있죠 예전 20분 안에 그러니까 그럼 20분 안에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빨리 조져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말 그대로 헬창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끼리 통화는 조져야 되네 근데 이거 조질려면 그냥 단순한 싱글 세트나 그냥 단순 어떤 피라미드 기법이나 이런 세트법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프리웨이트를 갖고 하면 물론 고전적인 운동 방법으로써 과거에 이런 장비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프리웨이트 장비를 활용해서 고강도 기법을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상 빈도도 높아질 수 있고 선수 생명도 짧아질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러한 고급 장비들이 개발되고 좀 더 안전화된 이런 그 머신들을 활용해서 세트법을 활용해 조금 더 그 근육 그리코겐의 고갈 지점에 고갈 직전 다다르기 그 시점에 좀 더 강력한 고강도의 훈련 작업을 해당 근육 부위에 전달시키는 이런 방법론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훈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머신 장비를 잘 활용하시고 이런 그 투조인트와 원조인트의 복합적인 이런 세트법 같은 것을 잘 응용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이제 팔 운동 쪽으로 넘어갈게요 2두 그다음에 3두 2두 운동은 바벨컬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겨레 이지바로 컬 동작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우선 팔 구부려 보세요 평상시 본인이 하는 그 컬 동작을 보여주세요 저한테 자 이 상태에서 자 올려 보세요 올렸죠 여기서 팔꿈치 약간 뒤로 좀 이동시켜 주고 견갑대를 살짝 모아 그렇죠 그럼 이게 딱 들어가죠 붙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강하게 여기까지 감아 올려 스탑 이 부위의 느낌이 안 들어옵니다 위쪽에 쥐고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이제 밑으로 쭉 피는 거야 이걸 약간 뒤쪽으로 빼주는 거야 그 대신 이렇게 빼서 당겨 보면 안 되지 그냥 이것만 빼는 거죠 견갑대를 살짝 모아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쏙 집어넣는 거야 넣어봐요 팍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그거 그 다음에 내리고 내리고 하나 둘 빨리 가야 돼 둘 셋 조금 더 세게 넷 카운트 부탁드리고요 여섯 이거 그렇죠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rest and pause 휴식 정지 그 다음에 고 세게 들어가 이게 세게 팍 당겨야 돼 열 둘 앤 열 셋 정지 고 열 넷 앤 열 약간 이제 몸 써 몸 써도 돼 던져 그렇지 그 다음에 놓으세요 이걸 지금 20개 못했지 예 그죠 카메라 보시고 이 뒤에 느낌이 어때요 지금 여기 펌핑이 한 세트 지금 이제 한 세트 했어 지금 느낌이 어땠는지 어 평소에 제가 아던은 잘못된 운동이었구나 어떻게 했는데 아까처럼 했는데 팔꿈치 약간 뒤로 딱 빼고 견갑골을 살짝 모아 준 다음에 쇄골 안으로 그냥 쇄골 방향으로 약간 깊이 감은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 위쪽에 왔는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스탑 그렇죠 영상 보셨어요 영상 보셨기 때문에 너무 옆까지 올라가지 말고 그렇죠 곡구 정도 대신 밑으로 좀 쭉 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엔 엔 탕 엔 탕 둘 셋 땀 둘 셋 그렇죠 엔 셋 엘넷 엔 엔 됐습니다 됐어요 놓으시고 여러분 아까보다는 중량이 올라간 5kg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돼 사실은 지금 이래도 20kg도 안 돼요 고 하나 엔 둘 깊게 넣어야 돼 셋 그 다음에 쫙 펴고 넷 다섯 엔 정식 빼세요 가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고 일곱 엔 여덟 엔 오 깊게 넣어 들지 말고 감아 올려 하나 지금 올리세요 올렸을 때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으란 말 그렇지 그럼 여기 오잖아 두 개 더 그렇지 그만 정지 셋 하나 엔 둘 마지막으로 던져 몸 써 천천히 놓고 그렇죠 놓으세요 하나 둘 둘 둘 셋 넷 넷 여섯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엔 아홉 엔 열 고 쉬었다가 하나 안 둘 마지막 치팅으로 치팅으로 바로 하나만 더 치팅으로 됐습니다 거기까지 덤벨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지금 이거는 약간 묵직하게 느낌이 오나? 확실히 그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내리고 있으면 지금 약간 펌핑의 느낌은 와요? 기본적인 어떤 양은 양손을 이용한 기본적인 발을 활용한 컬 동작을 수행해야지만 이두근의 양을 얻어요 근데 인클라인 덤벨컬이라고 하는 거는 이두의 산부에 자극을 주는 데도 용이하고 분리를 얻는 데는 용이하지만 사용 중량이 바벨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분리적인 접근에서는 이론적으로 좋지만 좀 양을 얻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바벨보다는 조금 그 효율이 감소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이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세트 한번 더 진행해 볼게요 레디 고 하나 앤 둘 약간 흔들어도 돼 약간 이건 동작을 네 여섯 앤 여섯 앤 정치 바로 빼고 빼주고 또 갑니다 앤 앤 여덟 어 아 여기까지 가 해놓고 레스트 앤 퍼스 리액션도 좀 강하게 고 하나 앤 둘 앤 셋 리액션이 마음에 안 들어 정지 한 번 더 세 개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좀 더 액션 고 파이팅 하게 더 그렇지 그래 이게 저기 뭐야 둥계공파 모든 종치인분들이 다 보고 계실텐데 두 개 끼고 이지바로 하는 것과 네 이지바로 하는 것과 원래는 그 이지바를 이용하는 컬 동작 보다는 스트레이트 바를 이용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훨씬 좋죠 왜 이두근에 이제 컬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회외정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두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 더 이렇게 수축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회전 상태를 유지하고 컬 동작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이두를 타격하는 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좋아 그런데 이지바를 쓴다고 해서 또 뭐 스트레이트 바보다 효율성이 뭐 떨어지느냐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땐 스트레이트 바가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측면에는 좀 더 이론적인 정립에는 더 가깝지 그 차이라고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두근의 느낌은 오니까 손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정시 하나 뺄게요 준비 바로 고 셋, 넷, 아홉, 엔, 열, 엔, 하나, 하나, 더, 엔, 레스트 앤 퍼스 레스트 앤 퍼스 레디, 곱, 원, 엔, 툴, 하나 더, 곱, 레스트 앤 퍼스 마지막 약간 요번에 치팅 써도 됩니다 고 원 엔 둘 치팅 고 그렇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느낌은 첫 세트보다 훨씬 좋을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세트 진행했을 때는 덤벨코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느낌적인 부분이나 어떤 그 그 양이 좀 양적인 부분에 유리하다 라는 그 말을 조금 느끼기에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지금 완전히 달라졌을 거에요? 네 저는 아닌데 한 번 더 해 원래는 3 세트씩 해야 되는 거에요 2 세트 갖고는 안돼 뭔가 하지 말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원래 3 세트 정도는 해야 돼요 더 깊게 푹 넷 액션 강하게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빼고 여덟 엔 오 엔 엔 엘 엘 엘 정지 셋 셋 고 하나 엔 둘 엔 셋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멈췄다가 너무 스트릭트하게 했거든 약간 이걸 흔들어서 올려도 돼요 막판에 가서 그건 써도 돼요 전체적인 반복에서 치팅은 20에서 30%가 허용이 돼 이론적으로 고 엔 둘 흔들어 셋 두 개 더 네 마지막 더 흔들어 더 더 던져 그렇지 이렇게 놓고 준비 시작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넷 엔 다섯 그만 그만 처음보다 지금 근력이 아무래도 떨어져요 엔 조금 더 축 펴주고 엔 고 엔 두 개 열 엔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빼주고 지금 어떻게 드롭 세트를 쓰게 됐는데 지금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넷 넷 넷 재구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넷 넷 재구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레스트 앤 퍼스 레디 세 개만 고 하나 일곱 엔 둘 엔 오케이 지금은 아까 두 번째 세트하고 또 틀리죠 네 확실히 일단 강하고 큰 자극였던 건 두 번째 세트였고요 세 번째 보면 마음대로 하는 세트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가장 강력한 자극은 두 번째 세트에 왔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금 그 느낌을 알았으니까 돌아가셔서 이두 운동을 할 때 덤벨만 해왔다면 덤벨만 할 것이 아니라 바벨이라는 것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한 두 세트 정도 안에 끝낼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그런 걸 하나 배워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세 세트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험이라는 걸 해 봐야 되잖아요 두 세트를 하든 삼 세트를 하든 나에게 맞는 적절한 이러한 세트법을 활용해서 내가 이두 운동을 진행했을 때 내가 바벨이라고 하는 종목은 두 세트 안에 끝내야 되겠다 민규씨 같은 경우엔 그다음에 3세트째가 더 나았었지 그럼 나는 3세트 정도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건 경력의 차이일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인클라인 컬 한번 해 볼게요 10파운드로 먼저 한번 진행해 볼게요 기대고 고개는 대면 안 돼 이렇게 팔을 먼저 떨어뜨려 그다음에 회회전 아까 이지바에서는 회회전을 못 줬잖아 근데 덤벨은 회회전을 쓸 수 있어요 완벽하게 회회전 시키세요 그다음에 약간 뒤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여기 위에 땡기죠 이 느낌이 여기까지 내려주는 거야 그다음에 그대로 접어 접었을 때 거울로 봤을 때 회회전이 돼서 여기 수평이 되게 회회전 되고 수평 되게 그다음에 약간 팔꿈치 뒤로 팔꿈치 약간 붙여줘야 돼 그 정도만 힘 딱 주고 있어요 힘 딱 주고 있어요 그럼 이두에 안 와? 옵니다 어디? 이두 위쪽에 있는 그렇지 위쪽에 오지 그다음에 쭉 내려 외래 이거 빵 때리고 둘 셋 빵 둘 셋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축 내려 봐 셋 탕 둘 셋 딴 둘 셋 이게 뭐야 38 38 야 38개 안 시키는 게 다행이야 빨리 줄여 이건 바벨보다 훨씬 고립되기 때문에 원래 어려워요 고 하나 팔꿈치 뒤로 둘 팔꿈치 뒤로 그렇지 그 상태 유지하고 셋 앤 넷 앤 넷 더 깊이 땡겨 여섯 일곱 열 개 채워요 여덟 아 이거 안 되겠다 쉬었다가 그렇지 그럴 땐 레스트 앰퍼서 쓰는 거야 안 되겠다 싶으면 세 개 만들고 둘 짚어 던져요 팡 그렇지 됐어요 그만 거기까지 이건 이제 너무 무리하면 어깨 다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막 무리하게 막 던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요 정도까지만 근데 이두의 느낌은 왔어요? 예 여기 위쪽이 손으로 짚어 가면서 카메라를 보시고 어디의 느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인클라인컬의 실시 목적은 지금 많이 펌핑이 된대요 단단해졌네 이두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깨에 보면 상관절감결절 여기 그러니까 스프라그래노이드 투베클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지만 스프라그래노이드 투베클 상관절감결절 그러니까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 거기에 상완골이 이렇게 껴지잖아요 그 껴지는 상완골을 빼면 여기 약간 이렇게 써클이 보이죠 홈이라고 그러죠 홈에 위쪽 뼈가 있고 아래쪽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관절감결절 그래서 스페리얼 인페리얼 뭐 이런 해방 용어를 써가지고 이 부분에서 기시하고 이제 오그돌귀라고 하는 코라코이드라고 하는 뼈에서 이두근의 단두 뭐 아까 이야기한 상관절감결절 이라는 곳에서 이두근의 장두 그게 기시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면 뭐 그런 얘기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어깨에서 기시한다 여기서 기시한다고 보시면 돼 근데 어깨근육이 이렇게 있고 바로 팔근육 전면 이두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되는 이 부위에 이 윗부분이 발달돼야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푹 튀어나오는 이러한 팔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두라는 것은 소근육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크게만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바디빌더로서 필요한 것은 면적이 넓은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이런 이두를 만들어서 포즈를 잡았을 때 어떤 바디빌더다운 그림이 나오는 그런 이두를 각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그래서 사실 분리적인 개념에서 인클라인컬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거기에 바벨컬하고 섞어서 진행하면 양, 분리 이걸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세트법을 이용해도 좋고 근데 워낙 이게 소근육이고 어깨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육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세트법으로 강하게 작을 주게 되면 이 이두근의 단축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가동 범위의 제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두근에는 제가 세트법을 활용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세트법이라고 하는 게 사용될 수 있는 근육 부위가 있고요 좀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 근육 부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용을 좀 자제하여야 하는 근육 부위에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상환이두예요 상환이두라고 하는 근육은 전환을 이렇게 어깨 쪽으로 잡아 당기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주된 기능이에요 사실 그게 컬 기능이죠 물론 회회전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근데 보조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견관절을 견고하게 이 견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안정화적 역할을 이두가 담당해요 근데 이제 이두가 방금 설명 드렸듯이 장두 단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근육이 만약에 너무나 무리한 이두 운동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두와 장두와 단두가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운동을 많이 한 거야 막 엄청난 자극을 주고 막 무리하게 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유착될 수가 있겠죠 잘 못 움직인단 말이야 분리적으로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될 수 있겠지 그러면 가슴의 정지점 등의 정지점이 거의 같은 위치야 거기서 이 이두근이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해 가지고 어깨의 회회전이라든지 프레스 할 때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면 여기 통증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상황 이두에 심한 단축이라든지 유착적인 어떤 타이트네스 되는 셔트네스 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트법을 활용하지 않고 또 세트법 또한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냥 이때는 그냥 싱글 세트로 이두근은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좀 더 효율성이 높아요 한번 인클라인 컷 10파운드로 가요 이건 평상시에 많이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퍼펙트한 자세가 나오는데 조금 너무 이제 이게 뒤로 많이 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내리시는 게 여기에 더 오거든요 지금도 올 거거든 충분히 여기 근데 아까는 너무 이게 뒤로 뺐단 말이야 그 정도에서 그대로 그 다음에 위에서 멈춰보세요 스탑 거기서 조금 더 더 감아 봐 스탑 여기 오지 않아요? 이게 더 온다고 사실 이렇게 돌려주는 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게 더 느낌 더 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트는 건 제가 처음 운동을 시킬 때 배워가 됐었는데 근데 트는 거를 해 보세요 틀어 놓고 여기서 이거를 바로 풀어버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건 의미가 없지 회전을 줬으면 회전 유지 상태로 충격을 주고 이걸 붙들고 에센틱으로 가야지만 여기에 손상률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이걸 바로 틀어 버리고 바로 이렇게 돌려 버리면 안 되죠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양손 동시에 시작 하나 둘 셋 둘 그렇죠 그대로 가세요 셋 카운트 넷 카운트 팔꿈치 약간 뒤로 이동하시고 그렇죠 깊게 감아 올리면서 해외전 유지 해외전 유지 그 다음에 밑으로 툭 떨어트려요 탄성으로 팡 하고 올려야죠 아홉 탄성으로 그렇지 이게 정석이에요 하나 둘 던지고 둘 둘 셋 팔꿈치 약간 올라오면 안 돼 넷 그렇지 팔꿈치 약간 뒤로 여섯 두 개만 더 여섯 마지막 오케이 아시겠죠 네 조금 다르죠 네 확실히 이렇게 해외전을 줘가지고 유지한 채로 유지하면서 내리는게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고 운동하는 부분에 그게 한계에요 직접 이렇게 오시면 동작을 보고 거기서 약간 추가적으로 약간 이런 부분이 약간 이렇게 더 가미가 되면 조금 더 맛나는 맛있는 컬을 할 수 있다 실시간에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3대 600kg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핵스쿼트 가동 범위 풀로 하다가 골반쪽 근육에 근육통이 생기고 회복이 엄청 더디고 스쿼트 시 통증이 생깁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는게 있으신가요 질문 시간이 질문 시간이 절실합니다 골반쪽 근육의 근육통이 아까 제가 초반에 그 저기 설명드린 부분에 보면 왜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하고 속 폐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스쿼트 같이 이렇게 풀로 주저앉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통제되지 않고 그냥 확 주저앉는 어떤 이런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물론 이제 통제가 되면서 충분히 내려가서 최대 신전을 얻고 그 다음에 수축을 시키는 이러한 좀 이렇게 자세가 안정화된 핵스쿼트 동작에서는 이런 통증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저앉는 어떤 그 과정에서 약간 통제가 되지 못한다든지 약간 바운스를 좀 많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동작이 연속되어 연속되어 누적되다 보면 근육 상해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즉 이제 운동 제어가 잘 되지 못한 경우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속 폐쇄근하고 초반에 설명드린 그 골반 기저근의 어떤 그 유기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는 그런 순간에 속 폐쇄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자꾸 이제 그 동작을 강제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골반 통증이나 고관절 주변에 그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는 처음에 헥스쿼트 하시기 전에 대퇴이두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관한 근육이 자극을 먼저 줘서 어느 정도 골반 기저근이라든지 속 폐쇄근의 어떤 근육의 밸런스 활성화도 같이 진행을 시키면서 헥스쿼트 종목으로 연동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운동 루틴을 다리 운동 루틴을 보면 대퇴이두를 시작으로 해서 힙스러스트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헥스쿼트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루틴 수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반 쪽 통증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3대 6대 키로님 조금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간 프레스 진행할 때 이쪽에다 대구간 무게를 두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스 진행의 부분에서 가장 좋은 프레스가 뭐냐면 중립 상태에서 그게 제일 좋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레스 같은 거 진행하면 특히 어깨 프레스 같은 게 보면 그다음에 벤치프레스도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회내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다 회내 상태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골과 요골에 그 전달되는 어떤 저항의 값이 5대 5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척골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회내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해외로 이렇게 해서 프레스 하는 건 거의 없잖아 대부분 다 회내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행히 이쪽 바깥쪽 새끼손가락 바깥쪽에 많이 그러니까 척골 쪽으로 영향이 많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두통증이 그래서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바벨의 훈련의 방법론을 덤벨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 바벨 프레스 하다가 덤벨 숄더 프레스 해보라고 그러면 다 덤벨을 어떻게 써요 바벨 프레스와 동일한 손의 모양 회내전 시킨 상태에서의 프레스로 다 진행하고 있다고 마찬가지로 가슴 운동회에도 마찬가지죠 벤치프레스도 이렇게 진행하니까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든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든 플랫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회내전 시켜놓고 이렇게 프레스를 진행하는 게 마치 원칙인 것 같이 다들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한 회내전 상태의 어떤 손목 상태의 유지가 결론적으로는 포함에 있는 그 굵은과 신근의 균형을 깨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어떤 척골부 쪽에 전달되어지는 주두 그 주두, 오라크레론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주두에 통증이 가중되고 가중되고 가중 처음엔 잘 모르죠 그게 통증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위해서 주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립으로 그래서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에 숄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깨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슴 근육도 꼭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잖아 이해가시겠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진행해도 되고 어깨도 이렇게 진행해도 되고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립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중립 중립 상태 중립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프레스를 진행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두근 두 가지 정도 진행했죠? 그럼 요번에 이제 시간도 좀 어느 정도 됐고 그랬으니까 3두로 빨리 진행할게요 3두 상완 3두 우선 프레스 다운하고 라잉 트라셉 익스텐션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상완 3두는 또 이두하고 좀 틀려가지고 세트법을 써도 돼요 왜냐면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두 단두가 단순한 위치에서 그냥 직선으로 그냥 바로 앞뒤에 있잖아 바로 옆에 있고 근데 상완 3두 같은 경우에는 외측 내측 장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세트법을 써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잡고 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이제 수정해야 되는 폼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어디서 배운 거야? 아 저 배운 적은 없고 그냥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자 우선 잡아 당겨요 다리 펴 다리 펴 다리 펴 완전히 펴고 더 뒤로 나와 그 다음에 완전히 쭉 당겨요 쭉 당겨서 몸에 딱 붙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거 세워 그냥 이렇게 잡아 당겼죠 아까 그 아니 가만히 지금 있어 누르고 있어 딱 세우고 케이블 크로스 할 때 이렇게 몸 쪽으로 무게를 잡아 당기면 내가 몸 전체를 앞으로 야간 기울이면 중심이 잡힌다고 했지 그거랑 똑같이 해봐 스탑 아니 가만히 좀 있어 지금 중심이 잡혔죠 네 그러면 팔꿈치를 팔꿈치만 구부려 그대로 더 스탑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느낌 오죠? 네 옵니다 이 위치하고 본인이 팔꿈치를 약간 뒤로 더 뒤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여기에 가장 좋은 느낌이 오는 위치가 어디예요? 뒤로 했을 때 더 작아요 근데 지금 너무 이건 폼이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뒤로 했으니까 지금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돼 그렇죠 이 위치죠? 네 여기서 좀만 내려 봐요 스탑 팔꿈치 붙여 그럼 여기 힘 들어와 안 들어와요 조금 더 내려봐 조금만 스탑스탑 약간 올려야죠 그리고 정지 여기 힘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여기까지 구부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대로 바닥으로 눌러요 그렇지 그 다음에 천천히 아까 그 위치 찾아가고 눌러 하나 둘 셋 둘 둘 셋 거울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보면 거울 보고 하시거든 거울 볼 이유가 없죠 지금의 팔에 전달되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자세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 둘 셋 상체 좀 펴주고 그렇죠 팔꿈치 위치 조정하면서 자꾸 팔꿈치가 따라 나가면 안 돼 삼도의 느낌 와요? 네 옵니다 어떤 느낌? 또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다섯 개 자꾸 라운드 숄더가 되잖아 상체 펴야지 그렇죠 하나만 더 눌러 눌러 끝까지 그렇죠 됐어요 제대로 배운 거 같아요? 네 한번 더 시킬 거야 그 다음에 라인 트라셉 익스텐션을 끝에 약간 뒤로 와서 누워 이렇게 가운데 잡고 가운데 가운데 좁게 딱 잡아 꽉 잡아 이게 직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저 시선은 이 손을 봐야 돼 이마로 내리세요 천천히 이마 이마 눈썹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여기로 밀어야 돼 여기다 쭉 밀어서 대 봐 그렇지 그 다음에 내리고 하나 둘 밀어 왜 여기다 대래니까 다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더 쭉 펴서 여기다 대 그 다음에 내려가고 이마로 여기다 대야 돼 여기다 갖다 대세요 그렇지 더 세 개 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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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밀어 됐어요 일어나시고 삼두에 느낌 오죠 네 잘 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있다는 라인보다 훨씬 낫죠 네네 정지 자 거기서 거울 볼 필요 아니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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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팔꿈치를 너무 뒤로 뺐기 때문에 와이어가 몸에 닿아져 그건 잘못된 자세예요 팔꿈치의 위치를 조정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뒤에 위치 뒤쪽에다 놨단 말이야 우선 반만 내려보세요 스탑 조금 더 내려 스탑 천천히 올라오세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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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팔꿈치를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 그거예요 그럼 약간 몸이 뒤로 가야지 그럼 오케이 하나 둘 누르고 하나 둘 누르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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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건 천천히 둘 셋 딴 둘 셋 딴 둘 셋 일곱 여덟 너무 팔꿈치를 뒤로 빼요 지금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셋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슈라셉 됐고 이게 직각이면 대각선 사선 주고 시선은 위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마로 내리세요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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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여기다 갖다 맞춰야 돼 머리 뒤로 내리는 거고 이마로 그렇지 셋 여기다 맞춰야 돼 넷 넷 갖다 대야 돼 펴서 그렇죠 이쪽에 여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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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금 좋아 그거 여덟 좀 빨리 열 둘 셋 열 리듬 만드세요 하나 둘 셋 둘 셋 둘 둘 무조건 갖다 대야 돼 다섯 둘 셋 열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열여섯 마지막 오케이 느낌 왔어요? 네 한 세트 더 30으로 줄여요 항상 제가 할 때가 알려주신 것처럼 세트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쫙 펴야 돼 쫙 펴서 아니 넌 저기 결혼 진행하고 지금 자세가 아까 알려준 데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리 꼬부정하게 구부리고 엉덩이 뒤로 빼고 이런 식의 자세가 말고 좀 더 앞으로 가서 우선 당겨 놓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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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중심을 잡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 팔꿈치를 몸으로 붙여 그럼 중심이 잡히잖아 거기서 그대로 가란 말이야 그대로 하나 둘 단 하나 둘 둘 카운트 했어요 셋 넷 넷 넷 넷 지금 너무 빨라 다섯 올라가는 게 그것보다 두 배는 느려야 돼 다섯 지금 팔꿈치 따라 나가잖아 일곱 팔꿈치 고정시키고 여덟 팔꿈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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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열 상체 펴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열 셋 하나 둘 열 넷 하나 둘 열 다섯 두 개 더 천천히 열 여섯 마지막 눌러 일곱 그렇지 걸까시 이해가세요? 절대로 힙 이렇게 빼고 엉덩이 줌한 그런 폼을 잡으면 안 돼 그건 IFB 프로 김준호 헬스 정석에 나오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화나지 그럼 준비 그대로 가운데 잡으시고 그다음 쭉 펴고 직각에서 각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렇게 피는 위치가 쭉 펴야 돼 쭉 펴 봐 그러면 손을 여기다 딱 대주잖아 그럼 여기다 무조건 맞추라고 시작 이마 둘 맞추고 하나 둘 여기다 맞춰야지 펴서 맞춰 넷 그렇죠 여섯 이마로 여섯 일곱 엔 여덟 엔 오 엔 열 그만 팔꿈치에서 딱 그만하세요 3도의 느낌 왔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반복수가 높았으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연습을 해서 나중에 이거 지금 빈바잖아 빈바 이거보다 가벼운 거 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준비 눌러 주시고 스탑 중심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와이어가 몸에 너무 붙었어요 지금 아니지 아니지 이걸 이렇게 뛰라는 게 아니라 몸이 뒤로 나오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쪽 그 그거 팔꿈치의 위치 조정하면서 하나 둘 셋 둘 셋 넷 넷 넷 넷 너무 빠른데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카운트 왜 이래 카운트 왜 이래 11 둘 셋 열둘 13 둘 셋 마지막 열다섯 오케이 됐어요 지금 점점점점 힙이 뒤로 빠지면서 그 힙이 뒤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몸으로 지탱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 폼이 유지되고 팔꿈치의 위치가 고정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근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되죠 너무 많이 빼고 있어요 그거는 빼는 건 좋은데 그 팔꿈치의 위치가 제가 생각하는 위치보다 너무 뒤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직각에서 각도 만들고 그대로 하나 앞으로 가시면 안 되죠 여기로 던지면서 맞아야 돼요 그렇지 제가 손에 넷 둘 셋 여섯 앞으로 가잖아요 여섯 그렇지 이거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맞아야 돼요 열 그렇죠 앞으로 가지 말고 일어나 뒤로 밀어서 제 손에 닿게 둘 그렇지 이거 지금 한 거 일셋 이마로 내리시고 열넷 둘 셋 일터섯 열여 둘 셋 열일곱 둘 셋 열 여덟 둘 셋 오케이 됐어요 느낌은 오세요 네 한 번 더 이번엔 잘 해야 돼 목에 줄여 목에 줄여 25로 줄여 라인 트라셋 할 때 일반적으로 벤치하는 것처럼 보통 가슴을 들고 많이 하는데 가슴을 그냥 왓츠 자세를 만들지 않고 한 번 없는거죠 그건 라인 트라셋 할 때는 가슴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힙 약간 집어넣고 여덟 다리 펴 그렇죠 열 팔꿈치의 위치에 약간만 뒤로 조정해 놓고 하나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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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넷 팔꿈치 따라 나가지 말고 다섯 여섯 집중하세요 집중 넷 넷 넷 넷 여덟 두개 더 팔꿈치 따라 나갔잖아 지금 넷 스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팔꿈치가 고정돼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효율이 떨어져요 처음엔 직각각도 이게 공식이야 그대로 이마 그 다음에 위치 뒤로 밀어서 여기 다 해야 돼 그렇지 그걸 빨리 진행해 셋 둘 아니지 내리는 건 통제가 들어가면서 팡 하고 밀고 땅 둘 셋 놓지마 놓지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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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대로 직각 상태에서 손목 펴고 약간 이거 벌려 주면서 그대로 가슴으로 벤치프레스 하듯이 내려요 정지 그 다음에 밀고 밀고 바로 내려요 둘 셋 하나 둘 약간 부족하게 되면 시키는 거야 네 클로즈 그리프레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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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너무 빼시면 안 돼요 그 위치보다 조금 더 앞으로 그렇죠 그게 저항값이 높아요 그 위치가 통제하에 올라가는 건 통제하면서 그렇죠 지금 상체좋습니다 그 상태 유지하고 4 4 5 6 7 8 9 10 오케이 됐어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라인 마지막 하나 둘 둘 셋 셋 둘 셋 넷 여기다 맞춰주세요 그렇죠 앞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그대로 뒤로 밀어서 나한테 손에 딱딱 맞춰 주면 돼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아홉 둘 셋 열 둘 셋 열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개만 네 마지막 엔 오케이 됐습니다 3주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꽤 늦어졌거든요 지금 거의 뭐 11시 12시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